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고마 게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 카이주런 괴수를 원이라는 게임이 요새 유행이기 때문에 바로 로딩해주시고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야 오호 아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괴수를 키워야 돼 방사능을 먹고 막 괴수가 커집니다 점점 오 원숭이에서 고릴라가 됐는데 킹콩이야 킹콩? 오 리얼 킹콩 자 킹콩 대 고질라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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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카미녀석이 나이스 아 아 오 고질라 멀리간다 곱하기 7까지 오호 거의 원펀맨 뭐야 다음은 건담이야? 넥슨 레벨 자 이게 하다보면 건담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갑자기? 자 나무는 부셔버리고 그렇지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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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색깔을 먹으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에서 나무 부셔버리고 loops 지금은 무노로 시작? 뭐야? 꼬로와치 꼬로와치 어 버트 부셔버리고 와아 문어 성장하는 것 봐 뭐야 이거 거대 괴수문어로 박파괴 문어 대 아이스 킹콩 거북이인데 거북이 킹콩이 아니라 안 아픈 요소가 한 대? 두 대? 오 대악! 뭐야 광고 오면 더 커진다고? 그럼 광고 봐주시고 오 문어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툴빼기 바로 피니시 와아 어 뭐야 이거 한국모함 위에서? 오 매우 멋있네 배경 이제 건닥 얼마나 안 남았어 60% 요번에는 뭐야 드래곤이야? 자 윽호 가물 아기 드래곤에서부터 헬기 뿌셔버리고 점점 성장해서 쫌 큰 중형 드래곤 자 킹 드래곤으로 coefficients 유와아 비 assessment 슝 슝 특빼기 와 파이어브레 mae 드레에에에에에에ee 으아아아 불 내뿜으면서 80% 남았다 이건 뭐야? 보석 곱하기 다섯 배에에에에 광고 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자 샵 어 스킨을 깰 수 있어? 일단 개구리를 바꿔버리고 깝시다 야무지게 먹어줘야지 근데 이거 왜 배경음이 없냐 여러분 두두둔 두두두둑 두두두두? 오오.. 악어 괴물 됐다 거의 악창귀? 와아! 건담 건담 저걸 등장 고질라였네 고질라 고질라가 원래는 개구리였단 사실? 팡! 팡! 바로 데스티니 건담 팡! 프레스 나무시구만 우리 이번에는 바라농이오생 백번 채워주시구 잠금 해체 오오 저 광고를 획득 바로 보석 21개랑 건담 얻어주시구 요건 뭐지 근데 갑자기 뜬금? 왜 건담 안줘? 저 이상한 외계로봇? 두두두두두둑 오오 뭐야 외계로봇 진화 뿌져버리고 오! 아 이 외계로봇이 데스티니 건담이었어? 바로 배틀 뿅뿅 뿅뿅 세방 컷? 와 데스티니아 쎄구나 겁나 빨리 그냥 순삭해버리네 그러면서 이번엔 또 문헌데 상점에서 이거 다음거 열려면 보석이 필요하거니 천개? 이거 광고 농아다 겁나 보고 오도록 할게 여러분들 10분 뒤 그럼 광고 겁나 봐주시고 질러버려 얻나? 아 누가 될지 랜덤이구나 오! 고래 자 고래 새끼일 때는 요런 모습 바로 그럼 고래 껴주시구 자 갑시다 보석 먹어주시고 야무지게 배경좀 켜줘 이거 미니고래소 오 뭐야 돌고래? 아 이거 범고래잖아 범고래로 성장? 야무지게 방사능 먹어야지 뭐야 못 컸어 좀 놓쳐가지고 못 컸습니다 여러분들 뭐지 이거? 퍼어어 밀어버려 야아 자 그럼 바로 오 40번 채워주시구 나이스 넥스트 레벨 자 이번에는 또 요 로봇인데 바까 다른거 자 얻나? 뭐가 될지? 와 바로 이어서 케로베로스? 처음엔 요런 불도 갑시다 자 뛰어뛰어뛰어뛰어 그렇지 나만 부셔 부셔버려 그렇지 오오 피피해 자 피해주시구 오오 오오 불도만 키워야돼 고물 부셔버리고 그렇지 오오 진화 케르베로스 으아앙 울어뜯어 후 안아파 울어뜯어 안아파? 아으으음 자 마지막 에어어 붓 튀어버리는구만 밀어버려 나무시키 승리 아 얘 키우는 맛이 있네 이번에 공중 자 사버랴 뭐가 나올지 오우 이거 뭐야 이거 에볼레가 날개가 있어 나비 날개 뭐야 이거 뭐하자는 거야 상당히 혼정스러운데 무기? 자 무기 언락하자 여러분들 얘가 무기 낄 수 있다고? 오! 하하하하하 무기 들고 있는 거 보소? 자 모자 이런 것도? 언락 오호호호 요리사 모자 아 이런 것도 낄 수가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일단 들어갑시다잉? 와... 도끼 들고 있는 애벌레 어 나비로 변신? 팡 헬기 파괴 주슝 오! 공중항공모함이다 공중항공모함 어벤지스 나온 거 오! 야 아직도 도끼 들고 있어 똑같은 나비끼리 내 도끼 더 세! 슉! 슉! 오! 바로 도끼 파워? 기절지? 날아가! 와... 아니 이거 왜 자꾸 강종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상 좀 들어가서 얻어버려 와 뭐야 소노곡? 아니 소노곡이 왜 나오지 이거? 자 무기 바꿉시다 또 광고 노가다 해야 돼 30분 뒤 와 광고본에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광고를 너무 많이 보면 중간에 강종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무기 다음 거 줘 오! 야무진 무기 들고 있는 거꾸로? 그리고 모자 모자도 뭐가 나올지 와우 신사모자를 쓰고 있는 소노공 요렇게 해주시고 빠르게 갑시다 소노공은 어떻게 클지? 오! 오! 왜 긴 잡아? 그렇지 그렇지 맥스! 와 초사이오 각성 와 무기 아기도 들고 있다 와 초사이오 각성까지 해버리네 바로 슈퍼사이오인 때려 때려? 바로 2번 컷? 까부녀 녀석아? 잉잉 골프채 오오오 에네르기파어 오오오 끝까지가 이게 바로 슈퍼사이오인의 파워 그럼 바로 여기서 이번엔 뭐야 모자가 겁나 커졌는데? 자 이번엔 케로베러스였고 다시한번 뽑기가자 이번엔 거북이 어 거북이 귀엽다 그리고 무기는? 아 딴것도 얻어보도록 할게요 모자도? 아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요쯤에서 요런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관좋다 그럼 바로 왕관 얻어주시고 자 왕관거북이 어떻게 될지 갑시다 좀 야무지게 먹어요 띵 오오 거북이 성장? 맥스 되버리면 오 고질라 아이스 고질라 되버리네 킹 아이스 고질라 와 아 아이스 고질라가 여기있고 얘는 아이스 거북인데? 뭐야 곰 살벌하다? 한데 두대 아 거북이한테 까불은 녀석아? 와 얘 무기까지 끼면 파워가 세지는거구나 이럴때 어후 빙글빙글 돌아버려 그럼 깔끔하게 또 벗어 얻어주시고 다음은 또 공중맵인데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뭐냐? 아 또 녹아다 해야돼 아아 5분 뒤 그럼 바로 광고 녹아다 해주시면서 얼라 요거는 미니미니한데 왕관이 왜 커지지? 자 모자도 이어서 요거가 들어갈게 핑크빙크 그럼 광고 봐주시고 이거 뭐야 이것들이 커 자 요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상태로 바로 플레이 갑시다 과연 성장할때마다 모자는 어떻게 될지 방상 야무지게 먹어주시고 약먹으면 안돼 약먹으면 안돼 오 뭐 이래 걷는거 보자 무기 들고 와아 피해 그렇지 만렙 가자아 와 맥스 겨우 찍었습니다 와아 모자는 점점 작아졌는데 날 때려는 요소가 바로 무기 파워 바로 끄즈아 빠져라 꺼져 끝까지 미니쳐버리기 야 야 이거 근데 언밸런스인데 이거 빙글빙글 모자 넥스트레벨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애들 다 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요 VIP 요거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8,000원짜리야 요거? 아까운 애 8,000원 바로 질러주시고 상점 들어가면 이렇게 미니미니 모습 미리 다 아이템 끼고 있네 VIP 전용 레이저검 전용 모자 근데 왜 그걸 끼고 있죠 여러분들? 자 메카고질라 괴수키우기 가자 자 방사는 야무지게 먹어주시고 메카고질라 어떻게 커질지 오! 걸어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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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약 피해 두두두둥 두두둥 오 맥스 와 메카고질라 와 너무 멋있다 그냥 고질라 나 어떻게 이겨냈소가 이 녀석 오오 까불어 녀석이? 파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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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힍 가져 와 여러분들 안 사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요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계속 그냥 무한 반복 스테이지 무한 반복 전현적인 요즘 모바일 게임 이라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다양한 요런 게임 끝판 모든 애들 전부 얻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 여기까지 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